유플러스 아이돌라이브 인기상, BTS 축하드립니다. 네, 방탄소년단 축하합니다. 유플러스 아이돌라이브에 비해서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15일 동안 인기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약 30만 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정말 압도적인 팬덤을 보유한 정말 세계적인 아티스트죠. 방탄소년단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팬들이 뽑은 인기 투표에서 무려 30만 표를 넘게 받아서 압도적인 일을 차지했습니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지민 씨.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키가 맞네요. 아, 아미 여러분. 이 상은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주신 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의 상입니다. 상 받은 거 축하해요, 아미.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B씨도 부탁드립니다. B씨. B씨. 뭐야. 아미 여러분. 김태형! 저희 기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신곡이 나왔는데 김태형 많이 들켰다! 아미 분들이 너무 그 곡을 듣고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 방탄이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활동 일주일 남았으니까요. 아미 분들에게 좋은 추억 선물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야!